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인다면 도주죄까지 추가됩니다. 오빠! 오빠! 뭐라 말 치러줘 오빠! 잠깐만요. 할게요 사고. 하겠다고요. 수영장으로 고고. 도둑질을 했다고 손 학생이? 해봐요 사과. 미안해. 널 그런 애로 얘기한 거. 그리고요? 훔친 거에 대해서도 사과해야죠. 미안해. 다신 네 물건을 손 안 댈게. 그래요. 받아줄게요. 뭐 썩 내키진 않지만. 오 어디가? 아 근데요 쌤. 쌤 되게 냄새나는 거 알아요? 나 진짜 통화할 것 같아. 나 진짜 통화할 것 같아. 나 진짜 통화할 것 같아. 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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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셨으면 말씀하실 때 간식까지 훔쳐가는 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? 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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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